안녕하세요 손선생 용접교실입니다. 금일은 오래간만에 용리니 졸업작품으로 스테인리스 2인치 316 50A 스케줄 80짜리 5.5tc 편을 용접하는 제자의 모습을 한번 영상으로 좀 담아보게 되었는데요. LNG 현장에 시험 준비를 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하는 영상이니까 스테인리스나 이런거 해양플랜트나 LNG 현장이나 이런 데 준비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 이상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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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